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레인에게 희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한번 여러분에게 이 게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건 뮤직이라는 인디게임 MMORPG 인디게임이에요 Early Access 중인데 2주일 후에 풀 버전 나올거에요 안타깝게는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건 좀 영어로 해야 돼요 다른 캐릭터 보면 그거는 그냥 다른 플레이어야 블레이드 마스터 이 친구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잭스가 우리를 보내는지 아하하 퀘스트를 완료했다 어디에나 괴물이 있대 우리는 혹시 우리 이미 컴이 있나? 아직 없는데 이건 맵이고 여기다 볼 수 있고 여기다 볼 수 있고 퀘스트는 여기 있고 캐릭터 시트 나이스 인벤토리 그리고 파티 있으면 우리 파티로 여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마 이 상자 안에 나이스 우리는 컴 받았어요 그리고 저절로 장착되었어요 저 이상한 보라색 거북이 한번 잡으러 갑시다 네 우리는 그냥 그냥 WASD로 캐릭터 옮기고 그리고 왼쪽 마우스로 공격해요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포션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헬스위 거의 다 풀어졌는데 이 버튼으로 문이라도 열 수 있어요 다시 왔어요 오케이 우리는 방화구 찾아야 돼요 아 뭘 받았어 장착되었어요 나이스 헬멧만 인디에 메모인데 로그라이크 엘레멘트도 있어요 죽이면 우리 아까 태어난 장소 다시 태어나요 이 친구랑 얘기합시다 오케이 여기는 무슨 버스인데 우리 그거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일단 뭐 퀘스트를 좀 완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랑 잡자 오 이미 죽었다 리스폰 해야돼 좋은 것은 우리 지금 받았던 아이템 여전히 다 있어요 다만 다시 여기 태어나요 근데 똑같은 완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럼 복습해봅시다 이 점은 우리 죽을 때 약간 소울스 게임처럼 서울 acab 갇지가 나 네 어디에 우리가 이ать 네 우리 나이스 다 잡았어 여기 네어갈수 있을까? 오오오 얜 무서워요 잡았어 아직 네어갈수는 없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되요 가자 나이스 이거 뭔가요, 이거 그냥 키스톤인 거 같아요 좀 이상 dass detal 나 죽어 어어어어어 어여 어었어. 거미가 왜 이렇게 빨라 싫어 와 또 죽었어 다만 제가 싫어한 것은 전 태어날 때마다 전 이거 이 방 해야 돼요 킬이 너무 길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네 아 여전히 이렇게 아니는데 오 아 다행이다 거미 다 잡았어 아 나이스 와 아 싫어 싫어 아 얘 너무 어렵다 진짜 오케이 헬카트로 돌아가야 돼요 잡았어 나이스 빨리 돌아갑시다 아직 이 게임은 아직 커뮤니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많이 못 봐요 오케이 저한테 무슨 할 말씀 있을까 오케이 퀘스트가 완료했다 아바타 상대해야 한다 오 우리 나이스 우리 방화구 받았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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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들어가 있을 수 있어? 오 오케이 어어 아 오케이 이거는 좀 아마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어 이거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슈러워 아이고 이게 무슨 페이프 아 여기 그냥 커버했어 했어야 돼요 지금 궁극해야 돼? 지금 궁극해야 돼? 오케이 지금 궁극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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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다렸어요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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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보다 쉬운 버스인 것 같은데 저 다만 제 캐릭터 너무 약해 아 죽었어 아 예 버스가 너무 강했어요 우리 체스트 열면서 그냥 우리 캐릭터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 많이 찾을 수 있대요 수고해 봅시다 무슨 발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오오오오 무서워요 스피릿 핫 바라 스피릿 핫 바라는데 이거 뭔지 몰라요 무슨 경험치 바가 없어서 스피릿 핫 바라 스피릿 핫 바라 스피릿 핫 바라 오케 오 이거는 좀 괜찮은 편? 볼컬걸? 이거 이거 주세요 왜 왜 왜 안 받아요 오하 나이스 오 여기 체스트가 엄청 많이 있는데 스프럴처 받았어요 그거 아직 무엇인지 몰라요 오 그냥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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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바라 심연죽 있어요 ring 아 오케이 스탭 업그레이드 이거는 자 깐 이상해 보이네 오 하 오케이 다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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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이스 이거는 아 모기 업그레이드 이거 중요해 아 감이 커졌네 맛있어 아 네 누 누 누 누 누 누가 우리 우리 퀘스는 다시 힛 카드로 돌아가야 돼 아마 다시 버스 시도 버스 제도전 할 수 있는 것 같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괴물이 길 막혀서 맵 봅시다 여기 내려가 있는데 우리 다시 아 우리 강 파 져서 버스 재도전 할 수 있어요 어 나이스 업그레이드 어 안녕하십니까 다른 플레이어 나이스 아 이 친구 그냥 이 나쁜 놈아 여기 무슨 꿈 상자가 있어 여기 더 좋은 아이템이 있대요 여기 더 좋은 아이템이 있대요 그리고 루트 시절 시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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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더 좋은 아이템 아 이거는 그냥 그 흑기 정도 또 거면 안 거면 아 오케이 오케이 폭탄 던지는 친구 잡자 하 어 이거 뭔데 무슨 문인가 하 하 보토 뒤 mycket 누구 십니까 그냥 되도록 오래 살아야 되요 리더버드 아ook 하 뭐 도전 필요하면 아마 이퀘스트 할 수 있어요 워워워워우 전 죽었어 모레소스스 글라디에이터 누구십니까 그냥 되도록 오래 살아야 돼요 리더버오드 아하 오케이 뭐 도전필요하면 아마 이퀘스트할 수 있어요 전죽었어 여기는 주름길이 있었으면 줍겠는데 뭐야 없어 나이스 이 상자 여와주세요 트레저하unters flask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카구가 이미 빻았는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어요 스피릿샷, 디바인샷, 캐릭터 일단 다른 상자여자 헬스 엄청 빨리 떨어져요 여기도 뭐가 있을까? 아닌데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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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이게 뭐야 여기 무슨 강화 애니미 있어요 오 오케 아하 여기는 그냥 스피릿샷 쓰고 헬스핍 갈 수 있어요 나이스 여기는 다른 오와 다른 캐리 헥 상자 찾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 위험하다 워우 어이없네 진짜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괜찮은편?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저건 왠지 그 telling 도 cylind pouco 소요 왤왡왜 왤왜 어이없어 뭐가 더 좋을까? 숫자 숫자가 더 높은데 숫자 더 높은면 잔히 뭐 좋을 것 같다 아 요리 거의 죽었는데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! 나 잡아요 어 전 갑자기 헬스 들어봤는데 음악은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헬스 다 들어봤어 나이스 그럼 한번 다시 버스로 버스 재도전 합시다 전 이 친구랑 같이 할 수 있을까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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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여기는 왠지 적들이 해에스 더 많아요 네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알았어 나이스 됐어요 그건받고싶어요 큰거 한줄알았어요 임마 퇴즈요 굿굿굿 헬스 돌아받았어 그냥 아 아니 그냥 수아 있으면 안 되네 나이스 워워워워워워워 버스가 너무 깜짝이 다시 이동해요 이 공격은 약간 오래 걸리네요 아 그 큰거 큰공 다시 해줬어요 지발 지발 지금 어이 없어 호 호 지금 나이스 굿굿굿 할 수 있어 하하 오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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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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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3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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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맞았어 나이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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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와 아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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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죽을 거야 나이스 첫 번째 버스 잡았어 아 아 대시 생겼어 오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맵 봅시다 아하 오케이 우리 뭐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거 좀 안전해 보여요 아 아 이거는 데이머 버전이어서 여기 못 가요 아직 뭐 여러분 이건 Mythic 이라는 인디 bmmo 이에요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이 다음 다음주 굴버스 나올거요